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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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, 앞에서 차가 정치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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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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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다서? 여기 지금 바닥이 되요? 아! 너는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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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. 진짜.. 그리고 지금 여기가 다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이제.. 36岁도 안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안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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